안녕하세요 늘 보고싶은 늘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귀여운 메미를 한번 접어 볼게요 색종이를 먼저 준비해 주시구요 세모가 되게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또 반으로 한 번 또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고 가운데 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위에 있는 한 장은 비스듬히 해서 중간 선까지 해서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위에 이제 한 장은 여기 선의 중간 정도까지 오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위 종이도 이 선에 맞춰서 이 정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양면으로 색깔이 달라야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단색이라서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접어줄 건데요 보시면은 이 날개 접히는 상태가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메미를 접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잡기로 만나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